2, 3주 전에 많이 아팠어요.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동치만대가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병원을 이틀을 계속 가서 링계를 맞고 내가 정말 아파서 침대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무기력한데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거예요. 왜요? 내가 아픈데 당신이 왜 화가 나?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더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반어법으로 내가 아프니까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.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구나 했더니 당신은 맨날 아프잖아. 내가 당신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러는데 내가. 더 아프다. 본인이 내가 너무 아픈 게 너무 우울하고 화가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대니까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믿어. 아니 뭐 그럴 수도 뭐. 아.